안녕하세요. 펌프웨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특강은요. 저희들이 패킷 분석, 네트워크 패킷 분석과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에 도움이 되는 어떤 책과 사이트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와이어샤크의 기본적인 것들을 할 때 와이어샤크 책들을 찾으면 몇 개가 나와요. 와이어샤크 바이블처럼 굉장히 두꺼운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러블 슈팅 관련된 그런 책들도 있는 것이고요. 기타, 예전에 발간됐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것들, 최신 버전에 맞는 와이어샤크 기능에 맞는 그런 책들을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어떤 메뉴별로 쉽게 배우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에 입문자라면 처음에 패킷 분석이 어렵고 그 다음에 각각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바로 이 책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국내에서 와이어샤크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상당히 없어요. 상당히 검색에는 없는데 이 책도 이제 국내에서 쓴 건 아니고 이제 일본 저자분들이 썼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특히 책 같은 경우에는 IT 책의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이나 아니면 어떤 기본 이해를 하는 책들은 사실 일본에서 나온 책들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입문자들을 위한 책들을 조금 선택을 할 때 교재로 선택할 때는 일본 작가들이 쓴 거 책들을 좀 이렇게 번역책들을 좀 사용하는 편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책 같은 경우는 번역도 나름대로 이제 다른 영어보다는 좀 깔끔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또 와이어 샤크의 각각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어렵게 정리가 된 게 굉장히 바이블처럼 이 기능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면서 정리가 된 것이 있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딱딱 옵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또 안 다루는 것이 없어요. 다 다뤄요. 이 메뉴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그러한 애제 사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이어 샤크 시리즈를 입문편을 제가 유튜브에서 찍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는데 그게 기본이 됐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입문편이시라면은 혹으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현재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을 저는 정말로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입문편을 배우셨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간단한 어떤 프로토콜적인 프로토콜별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옵션들을 사용하면 좋으냐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캡처한 팩케이블을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해킹 탐지와 네트워크 모니터링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IT 보안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버전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최근 버전이고요. 여기 있는 그 샘플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한 30-40개 정도의 샘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샘플들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공격들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공격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외부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유출하는 그러한 샘플들 이런 것들 사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요거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와이어샤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정리가 살짝 이제 번역이나 정리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같이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샘플들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실 수 있다면은 와이어샤크 분석이나 이제 어떤 것들을 가까이 대해서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볼 때 어떤 것들 기능들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뭐 완벽하게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와이어샤크을 보안 쪽에서 쓰는 것들은 어떤 트러블 슈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패킷의 패킷 하나에 대해서 뭔가 연결이 잘못되어 있고 뭐가 될까 그런 정보들까지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패킷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지 이게 침해 사고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인지 악성 코드가 뿌려지는 상황인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지 내부에서 외부로 통신하는 건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이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해킹 방어대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또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가지고서 기본을 다지시면 됩니다. 이 책을 두 개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목적이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그 해킹대회죠. 해킹대회 보통은 CTF, CTF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것이 이 책을 저는 두 권의 책을 좀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책, CTF에 관련된 이 두 개의 책 같은 경우도 저도 좀 봤는데 네트워크만 다루지는 않아요. 네트워크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한번 저기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S14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CTF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TF, 아까도 첫 책들을 이제 봤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학기 때 또 침해대응이나 그런 것들을 좀 그 하야 하는데 그 침해대응이나 그런 것들을 좀 거기다 사례들을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좀 CTF 문제를 내려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 책을 낸 이별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안 프로젝트 전임 강사이죠. 그래서 이 책이 있는데 이 디지털 포렌징어 CTF 쪽을 한번 좀 보시면은 문제가 이렇게 베이직, 패킷 어너라이즈 같은 거 USB, 디스크 관련된 메모리 어너라이즈 같은 것들 정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시면은 이런 네트워크 포렌징 쪽이 앞쪽에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플래그 같은 거나 아니면은 산스 네트워크 포렌징이랑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편집을 조금은 더 신경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보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나, 이 하나 책으로만 다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분석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주제가 이제 네트워크인데 뒤쪽은 다 이제 뭐 디스크 포렌징이나 아니면은 이제 메모리 포렌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책들을 보시더라도 그 네트워크 포렌징만의 해킹들의 책들은 없어요. 누군가 좀 이렇게 크게 좀 사례들을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사례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후에 제가 한번 HP라는 거 해야겠죠. 제가 좀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이 바로 유제의 정보보안 콘서트를 위한 CTF 문제집니다. 문제 자체로 따질 때는 이게 훨씬 많죠. 몇 배 정도로 사례들은 많은데 여기 안에도 CTF 조금 일부 네트워크 패킷 분석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CTF를 준비한다면 그냥 같이 어차피 네트워크 패킷 분석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책들을 좀 추천을 하면서 네트워크 패킷 분석도 좀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의 2018년도에 두 개 다 나온 책이기 때문에 책은 좀 정보들을 반영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CTF 목적이 아니고 악성코드 분석의 목적을 두는 것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침해사고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악성코드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면 악성코드 분석까지 이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악성코드 분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이너리 분석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C 언어나 MFC로 짠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통 악성코드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악성코드라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디에서 이제 배포가 되는지 이 배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 패킷 정보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했거나 아니면 이제 악성 이메일 같은 걸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것도 하나의 네트워크 패킷이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배포되는 EX 파일들이 내 개인 PC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버 쪽에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유입이 돼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배포 단계 아니면 중간에 어떤 유포지 경유지나 유포지 그런 것들을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패킷 분석 안에가 이제 어떤 자바스크립트나 HTML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난도카가 되어 있는 거죠. 난도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난도카드 특히 이제 어떤 권다팩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EK 이스프로이드 키트에서 배포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스크립트 난도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난도카 된 것들 패킷들을 또 뽑아내려면은 이제 와이어샤크를 이용을 하던 아니면 이제 어떤 다양한 다른 패킷 분석 도구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되어입니다. 근데 그것의 샘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메리얼 트래픽이라는 언어라이즈 요쪽입니다. 그래서 메리얼 트래픽 언어라이즈 쪽으로 가시면은 요런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요런 사이트. 요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접근을 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피싱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들 롯키버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킷 파일들이 있죠. 요거에요. 이 인팩티드 트래픽. 요거는 이메일 정보 안에 이제 어떤 JS 파일이나 그런 것도 EX 파일이 있네요. EX 파일들이 그런 것들이 나온 그런 이메일 형태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웃럭 익스플로이트는 아웃럭 익스플로이트 그런 걸로 여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트래픽 언어라이즈 여기에 관련된 트래픽 언어라이즈를 요런 식으로 분석하면 된다라고 이제 예제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TCP 스트링 정보들을 보면은 요쪽과 관련된 것들이 아래 보면은 요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해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레지스트리 정보나 서비스 정보들을 건들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 쭉 나오게 되는 건데 요 패킷 분석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샘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어차피 EX 파일에 관련된 정보들 어떤 악의적인 배포 서비스들을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분석, 패킷 분석 할 때는 요것들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하나씩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했던 여기에서 공부했던 요것들을 충분히 어떻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제가 추천하는 요 정도 책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사이트 분석 그 다음에 요 CTF 같은 경우에 요 사이트 어떤 문제들이 올라오는 사이트도 소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패킷 분석을 또 배우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행위들이 다 저희들이 IT보안 쪽에서 하는 것은 치매사고 분석 관점으로 좀 많이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요런 책들과 사이트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